북한에 억류된 한국선교사 6명을 위한 중보기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국민일보에 의하면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교회 언론회는 최근 미국 청원 전문 사이트인 change.org에는 지난 2013년 이후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인 save6koreans은 청원이 완료되면 한국정부와 대통령, 국회, 유엔인권유사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은 누구인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입니다. 김정욱 선교사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스파이 활동 조선 등 반국가 범죄 혐의 무기징역 김국기 선교사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 모략행위, 현임범으로 체포, 무기징역 고현철 포함 탈북민 3명 2016년 7월 북한고아 납치범으로 체포 한국정부는 관심을 끊었다 한국교회도 관심을 끊었다 한국교회는 깨워야 합니다 첫 번째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탈북자들을 위한 대피소를 중국 단둥에서 운영하다 2013년 10월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2014년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 단둥에서 피난처를 운영하다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2015년 6월 고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최충길 선교사도 2014년 10월에 체포되어 2015년 6월 역시 고된 노동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출신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씨가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언론에는 북한은 이들 선교사를 체포, 구금하고 억류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반국가활동, 국가전복, 간첩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도운 것뿐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난민과 같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장 7년 이상 강제 노역과 심각한 인권취매를 하는 것은 반인도적, 비이성적이며 정상적인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조건이 들어선 뒤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났지만 회담에서 자국민 석방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회 언론에는 북한과 우리 정부는 거창한 평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무고한 우리 국민들부터 석방시켜 한반도 평화 주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와 건강 문제만이라도 급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석방과 귀환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먼저 나선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억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귀환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와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책모라며 국민 없는 국가가 없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속히 북한에 강제적으로 납치, 감금되어 있는 6분의 선교사들이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 크리스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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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